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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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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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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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를 봤는데 오늘은 벤투 감독님이 선수 기용을 여러 명을 하면서 많은 시험을 해본 것 같아요. 저도 경기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정말 눈앞에서 보지만 정말 가깝고도 먼 곳인 것 같습니다. 국가대표라는 곳이 눈에는 보이지만 저 무리에 들어가려면 너무나도 힘든 가정 가정들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A매치 경기를 보면서 참 저도 느낀 게 많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지수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